동방 박사들의 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헤롯 왕 때의 이슈님이 태어났다 헤롯 왕, 헤롯 대왕은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손으로 자기 부인을 죽였어요 더더욱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이런 악도가 왕, 악도가 왕 때의 이슈님이 탄생했다는 건 가장 치룩같이 어두운 밤, 가장 어둠의 권세가 있었을 때에 찬 빛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인생끼리 때로는 정말 어둠이 고통이 절망 좌절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유기 상황일 때에 사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고 그때의 은혜 받을 시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저들이 그 말 듣고 소동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저들의 신앙이 뭡니까? 유태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셨느냐 한다면 이야! 드디어 우리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어? 이야! 기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들이 소동했다? 무슨 말이에요? 떠들썩했다? 벌벌 떨었다? 무서워했다? 우황당했다?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 기다린다 해 놓고 오셨다 가니까 왜 소동하고 난리가 나냐고요 그렇다면 저들 얘기가 오늘 우리들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으시죠? 예수님 곧 오신다면 이야! 기뻐 뛰고 감사하고 이야! 할렐루야! 그럽니까? 휴거 설교는 어쩐지 그냥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냥 어려운 저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무섭고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린다고 하니까 에휴 힘들어 그러진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되세요 심부로 준비가 안 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에로드 왕이 그러면 어디서 나겠느냐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베들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에 베들렘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는데 저들이 그러면 동방받아 따라 나섰는가요? 안 나섰어요 뭐요 그러면? 말씀 암송을 했어요 베들렘에 메시아가 온다고 암송했지만 막상 왔다 가니까 왜 가지도 않냐고요 이런 죽은 신앙 오늘 우리들의 신앙 어떤가요? 말씀대로 믿고 움직이고 실천하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구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인도에서 그러면 동방에서 인도했던 별이 문득 인도했다면 아! 중간에 사라졌구나 그렇죠 별의 인도라고 했으면 베들렘이 바로 가버렸겠죠 베들렘하고 에루살렘하고는 한 10km 거리가 되어요 그러네? 왜 그러면 별이 사라졌어? 별이 사라지니까 어디로 갈지 우왕좌왕하다가 그래 그래도 에루살렘이 수도니까 그리 낫겠지 하고 그리 가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바로 베들렘 별인도로 가버렸으면 에루살렘의 사람은 몰라 소동화도 어쨌든 전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금을 전해줘요 받고 안 받고 그리고 소동했더라 이러고 말하세요 저는 참 우리 인생끼리 때로 이렇게 길을 잃어볼 때가 있구나 별은 주의 종을 말하는데 말씀을 할 수 있죠 갑자기 내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할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청년이 그가 낙이, 암낙이 찾으러 나갖고 길을 잃어갖고 결국은 사무엘의 순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왕으로 기름을 받습니다 근데 사무엘한테 내일 이맘때 이렇게 사울이 온다 이렇게 다 얘기해놨어요 놀란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부흥에 간 그 교회에 목사님 모시고 이제 제가 천안에 잠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 만나 기다리기가 그런데 그때 마침 시간이 좀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스승으로 모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 아 평일 나도 한 600명이 기도원이 지금 만문의 시대에 훈련을 받고 뭐 대단하고 병 죽은 사람 다 고칠 정도고 뭐 예언 투시 환상 다 열려가지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 가보자고 그때 다 왔어요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워낙 이게 안 만나주고 비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왔다 가니까 아니 시간 내서 만난대요 그럴 리가 없대요 오 그랬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젯밤에 전남 광주에서 목사가 온다고 했대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총회장 가셔야 됩니다 총회 만드세요 그래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저는 통합죽에 이 더블씨 이건 뿌리 뽑아야 되니까 호랭이 구례 호랭이 잡을 거예요 나는 여기서 겪고 이건 안 나간다고 이건 고쳐야 된다고 와 그랬더니 목사님 앞으로 그래도 총회 다 갈 거예요 목사님 총회 하면 내가 전부 다져갖고 적극 빌게요 아 근데 거기 훌륭만한 사람은 목사를 많아요 막 한 2천명 된 것 같아요 근데 야 여러분 잠어 입장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라 모면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리야 여러분 그래요 내 길을 모르고 하지만 여호와로 말면 난 것이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고 있어요 모르고 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80년대 같아요 그때에 신령한 하나님이 분명 꿈을 지었어요 근데 귀신들을 다 잡아가지고 큰 보자기로 딱 쌌어요 칼로 콕 찔러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신하님께 옛날 화장실 재래식 때 화장실에 쳐 넣었어요 근데 이 발세븐의 똥찜 막대기라는 뜻이거든요 이 귀신들이 더러운 것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어요 그때 하나의 음성이 분명히 내가 너를 신하님께 보다 더 큰 교회 줄이라 분명히 음성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신하님께 갔어야지요 79년 말에 초대 사표를 냈으니까 그런데 안 갔어요 그 말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때는 아닙니다 하고 내가 두 번째 뭘 하다가 왕창 망해가니까 첫 번째 망해서 갔으면 좀 무엇이라도 건질 거 있죠 두 번째 왕창 망하니까 이게 이제 기도고 하나님이 이제 달빵 와서 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인도를 왜 내가 못 받았을까 아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 방황할 때가 있는데 하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요비 나중에 뭐라 한가 그 고난 가운데서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고 왼쪽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 들키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안 보여요 오른쪽 왼쪽 일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힘들고 어렵습니까 외롭습니까 원통합니까 아세요 하나님 아시면 됐지요 그분이 아시면 보다 할 수 있잖아요 나를 단련하시는 단련이래요 하나님이 날 불속에 내서 단련해서 정금신앙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킨다 요비 권한에 의해서 나중에 그대로 갑절의 복 받지 않아요 열 찬양 또 얻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별의 인도에 의해서 아기 예수께 가가지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이 동방 박사들의 열심이라는 제목인데 그 열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별을 따라서 점성가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그 말 하나 믿고 수천의 길을 몇 달 걸리는지 상상이 안 돼요 산 넘고 물 건너 사막 그 어려운 가문에서 비바람 맞고 얼마나 어려운 권한이 많았을까요 가장 소중한 애물을 들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사건이 성경이 얼마나 아름답게 기록이 됐잖아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모인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해서 설렘해서 정말 예수님 모시면서 감사 감겨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는 그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열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을 때 그 추격한 것이 호박까지 보니까 해불원에서 호박까지가 280킬로더라고요 칠병이 있기를 조카로 찾아서 칠병이 여기 서울 가는 거리예요 그때 걸어서 말타고 뛰어가지고 기웃고 찾아와 이야 열정이구나 열정 야곱의 열정이 뭐라는가 20년 머슴사라면서 내가 낮에는 더위에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물칠 겨루도 없었나이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더라고요 정말 부지런 사람이에요 부지런 사람 야폭강 기도올 때 날이 새려하니 그러면 밤새 철학이 됐다는 거예요 요셉의 열정 볼까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아 요셉아 네 형이 세겜 땅에 가서 지금 양을 치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봐라 세겜에 갔는데 없어요 그러면 돌아와요 아니요 물어 물어 우리 형 어디로 가서 막 돌아온 게 누구 형 이쪽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도단까지 어디로 갔냐고 가서 가서 그들이 팔아먹어 버렸거든요 나는 그것보다 요셉의 기질을 알 수 있어요 한 번 하면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도단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요수화를 보니까 길가래서 밤새도록 밤새서 기습 작전해가지고 전투해서 여러분 새벽에 가서 기습하니까 이겨버리죠 잠자고 있는데 밤새 기습해가지고 준비 없는 사람들 그냥 급습하니까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쟁 완전히 이겼어요 근데 해가 넘어가네 그러면 약 20시간 전투에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해 하나하라 멈춰라 그래가지고 거의 이 해가 다리 멈춘 과학자들이 지금 정확하게 23시간 20분 다 나와있어요 희승이하가 기도해가지고 10도 물러간 거 그래서 40분 딱 정확하게 그것까지 맞췄더래요 과학자들이 놀라버린 거예요 이 성경을 그럼 40시간 이상 이틀을 계속 전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적이 도망갈 때 이 승기를 놓치지 않게 겨코 그래서 요구소 하더라 그래서 오늘 누구를 쓰실까요 누구를 쓰시냐고 자 여러분 베드로 열정 생각 보니까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밤새 얻은 것이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흘리다? 그럼 밤새 새벽까지 고기 하나 못 잡는데 계속 도망질하고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 딱 막았죠 그래서 새벽에 금을 씻다가 예수님 모셔가지고 말씀 듣다가 기쁜으로 금을 흘리고 그랬어요 제자로 부른받았잖아요 그 열정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올이 보니까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가 다메새까지 쫓아갔던 것은 도망간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광주 같은 곳 저 하수 너리째 같은 곳 겨고 쫓아가 사올아 사올아 왜 네 앞에 가느냐 주여 늦십니까 빛 가운데 주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즉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이 당황하게 만들고 그 열정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는가 미쳐서 단하며 한 것이오 정신이 온전히 너희로 한 것이니 그리스의 사랑이 나를 강곤하시오다 그리스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뜨거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만난 거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이 나의 사랑이 있고 강한 자의 찬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존경한 제물도 있는데 만나야 주시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내가 계속 나아간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기도는 계속 올리고 아버지 얘기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나아가는 것이고 말씀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원하소이 그 하나님 우리도 말하기 했어요 그것이 성경 말씀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 말씀도 살아라 나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들려준 것이잖아요 그게 성경 읽고 내가 이거 해다 다 읽다 이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몇 시간 기도에 따라서 인생이 성폐가 갑자기 나버려요 3시간, 4시간 만 하면 전부 영이 열리게 돼 있어요 매일 성경 수십 번 읽으면 그것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엘리아는 뭔가 열정의 사람 근데 그 열정이 어디서 오는가 보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예요 교제, 사귀는 거예요 만남의 수준도 수준이 달라요 깊이가 달라 깊이 만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가슴에 와닿아요 자, 하나님 정말 만났다 그분 만나면 뭘 느껴요? 나 같은 걸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깨달아져 그 영의, 성령의, 불타는 영의 사로잡히게 되면 열정이 생겨요 왜 생길까?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돼서 감동이 있어요 그 사랑 받을 자격은 내 나라를 사랑했을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동이 뜨거운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에 감사, 감격의 눈물 그 진정 사랑하면 정말로 성령에서 뜨거운 감사, 감격의 깊은 눈물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성숙한 증거예요 얼마나 너무 고마워서 인격과 인격과 만남인데 눈물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극진한 그 사랑 그 사랑에 무엇을 느낀가 나는 죄인인데 지옥과에 마땅한데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사랑은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나는 요즘에 항상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실수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가 대단한 무슨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예요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겸손 떨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다고 밟아진 지옥 죽였을 것 같아 진짜 내가 내 자신을 미울 때가 많아요 왜 사랑하셨을까? 답이 없어요 왜 사랑하니?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가정에 정말 행복하게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한 가지 정확히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남편분들 먼저 해야 돼 남편들이 문제예요 나는 내 아내가 나한테 너무 과분하다 그 생각 가지면 행복할까 안 할까?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아내들이요 남편이 나한테 너무나 과분하다 그 생각 가지면 행복할까 안 할까? 행복하죠 그런데 자기 비유 못 맞춰주고 버스 어쩌고 저쩌고 안 좋은 거 계속 그러면 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그럼 알아 그래요 나는 당신한테 장가 된 거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몰라 너무 고마워 어떻게 당신 만났을까? 너무 행복해 진짜 그렇게 좀 해보셔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요? 요즘 해요 내가 지금 진짜요 물어봐 나 거짓말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와요 진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정말 나는 다시 장가가도 당신밖에 없어 하나님 들으세요 나 진짜요 하나님 아시죠? 거짓말 안 해요 그 마음이 와요 그러면 나는 너무 과분하다 너무나 고마워 내 남편 나한테 과분해 아내가 나한테 과분해 내 자식 과분해 나는 그런 마음 안 된대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 성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마음이 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하시오 회개 내가 교만하고 까부니까 부족한 거 얼마나 많고 실수는 얼마나 많이 해놓고 자기 실수 부족한 거 다 잊어먹어버려 남의 실수 부족한 거 계속 꼭꼭 기억해가지고 얘기하고 뭐예요? 자세가 기본이 아이고 나 힘들어 꼭 맞게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짝질 주는데 하나님이 실수해 있겄어? 내 남편 내 아내가 꼭 맞는 사람이요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 은혜가 뭔가 하나님 나는 과분해요 제가 우리 안대학교의 단임 목사로서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성도 알고 오게 많은지 너무 귀해요 왜? 제가 실수고 잘못되고 다 끝까지 오고 끝까지 따라오고 보니까 진짜야 진짜야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는 너무 행복하다 행복한 목사 너무 가불하다 이게 진심이기 때문에 행복하죠 그런 마음 가지면 행복해요 직장에서 나는 정말로 과분하다 내 일은 이것밖에 아닌데 이렇게 나한테 살을 많이 주네 월급 많이 주네 우리 사장 훌륭해 그러면서 열심히 요셉처럼 그런 가정 총무가 돼버리는 거죠 좋은 살이 와갖고도 그거 하나 보거든요 삶의 자세가 오늘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는 부족한데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사랑하셨을까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용을 많이 구워놓을까 용을 많이 구워놓을까 그 뜨거운 마음은 항상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백만 개 기회를 주세요 제가 그 기도면 밤새 기도가 돼 재밌어 재미어져 돼 성령이 어디서 안가 돼 작년 9월에 서울에 갔는데 어느 교단 총회를 갔어요 그 총회장이 지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우리 통합적인 내가 이런 줄 알고 어떻게든 그쪽으로 오라고 계속 인증이 안 갔나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만나 가는데 이제 우리 교회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부총회장님 저를 만나서 존경한다고 부산 반대집회에 설교를 하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뭐 좋은 얘기 탁 하면서 교단 이렇게 하면서 저를 만나더니 제가 목사님께 천억 건금 오고 싶습니다 물론 작정이죠 현재는 아닌데 보니까 그런 많은 능력도 있더라고요 부총회장이잖아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 제가 안 보이라고 대답을 하세요 장노님 저는 천을 깎고 안 돼요 백만 개 달라고 기도해서 십조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십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에 백만 개 기도원 목사는 처음 만났대 처음 봤대 그래갖고 와 나를 더 존경스럽게 보더라고요 어떤 사람 백만 개만 얘기하면 그냥 시험 들어가고 또 그런 소리 하네 이 중에서 두 명 있는가 모르겠네 백만 개 때문에 좋아가지고 이분이 한마디로 아휴 저한테 반했다는 거예요 물론 반했다는 편이 아닌데 이렇게 표현을 목사님 제가 인생을 다시 새로 살아보겠습니다 인생을 나는 많은 만났는데 목사님 같은 모습 그리고 제 책을 읽고 매주 설교 듣고 새벽 기도까지 다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 저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신 자세가 이것도 잘못 들으면 그럼 뭐 천억 원 십조 원 어쨌단 말이에요 돈 얘기만 했네 내가 돈 얘기가 아니고 내 가슴에 뜨거운 열정은 백만 개 해서 천명에서 십억밖에 안 돼 십억밖에 그럼 70억 60억 지옥가 어쩌라고 그런데 100명은 1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전체 70은 1이네 아니 주님의 심리함 가지고 기도한 것이 죄요 나 죄 안 졌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애 썼거든요 그런 사람은 또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3호 입시장 1절에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랄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사람 믿어야 된 건 알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참 귀가 얇아요 맞아요 저는 귀가 얇아요 사실 귀가 옆에서 사기도 많이 당했는데요 그래서 염려가 된대요 저는 물론 귀가 얇게 했으면 어리석고 미련한 거죠 저는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실 것이다 그것까지 아실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감사할 것이 뭐냐 여러분 그래도 기도파들이 불파들이 있어요 막 기도해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성의 임재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밤중에 1시 2시 온몸이 막 진동이 왔어요 저는 무디가 불받아가지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너무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나 그런 말마디 뭐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대굴대굴 굴러봤으면 얼마나 불받아 얼마나 좋을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무디선생님 그랬대 하나님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너무 뜨거워 나는 한 달 동안 그래도 이제 그만 할 것 같아요 제발 그렇게 뜨거워졌으면 저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방안도 혼자 받긴 했어요 근데 겨우 메시지에 놨고 리리리리 그 야구 곁에 서져나오더라고 일주일 금식에도 못 받아요 강암을 새벽 혼자 큰일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대단히 받았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데 정말 여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확실히 있는가 너무 몸이 막 진동이 그리고 막 눈에서 불이 피피타타타타한데 한 3, 4분 진짜 이야 이게 불이구나 확실히 불기둥이 여기가 있네 3, 4분 동안 저는 다른 기둥 정신이 온전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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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랬어요 한번 체험하고 있으면 밤에 몰래 와서 가빈이 바빈이 여러분 성령 임재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부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신부들이 모인 교회인데 분명히 저한테 하나님께서 안재욱이 결혼했다 우리 교회 두 분이 그랬어요 정확히 들었어요 여러분 동방마사의 열정을 못 가 그 신앙이 먼저 열정도 이기다는데 우리와 더 열심히요 방향 강각이 잘못돼가지고 황금 황금은 뭐인가 제왕 어르신 예수님 왕권 오늘 그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무조건 따르고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25일 날 황금 갖고 오라고 안 해요 순종만 하시라고 말씀대로 유향 이건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 오신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 이루셨고 예수님 오셔서 이제 미래의 예언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 믿고 사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고 제사장 이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이 죽은 사람을 시체에 바란 것인데 아기 예수님한테 모략들은 얼마나 실립니까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을 알았어요 동방박사들이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에 대해서 정말 소외되고 그늘지고 어려운 사람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보금을 전하고 생명 전하고 사랑 전하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높이고 그분이 우리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오신 그 예수님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 지옥 가고 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해서 그래서 많은 교회 세우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힘쓰고 예쓰고 이 나라 좀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열정 가지고 일하는 거 사실 그런 사람 행복합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보금의 열정 뜨거운 열정에 불타서 정복 주님의 기쁘게 한 복된 신앙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